시그니처. 정만춘만의 독특한 범행 수법 때문이었습니다. 초코살인 사건의 범인 정만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. 재판 끝나고 배심원 주수록 중 일부가 분실됐어. 니들 죽는 건 오늘 니들 안기 때문이다. 무서운 꿈을 꾸는데 그게 꿈인지 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유성준! 나 오해라니까! 유성준이 조커살인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나는 범인이 아니다. 믿어달라. 왠지 진심처럼 느껴졌어요. 내 재판 망친 진범 내 손으로 잡기 위해서. 그 진범이 비록 널지라도 당신은 괴물이야. 반드시 벌박해 주길.